사랑해요 오 마이 룩이 다시 아 어려워 비키야 어?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? 너 방에 없길래 피아노 소리 들리는 대로 왔지 아 왜 오라 그랬어 오늘은? 설아야 나 큰일 났어 왜? 피아노 학원 작은 음악회가 2주밖에 안 남는데 아 도저히 못 치겠어 헤헤 2주나 남았는데 연습하면 되지 아 난 손가락에 문제가 있나봐 도저히 안돼 넌 어떻게 치는거야? 나는 음 그냥 치는 건데 뭐 어떻게 치냐 그렇게 물어보면 음 뭐라고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 천재 사과먹고 태어난 애한테 내가 뭘 물어보냐 음 그래도 2주일이나 남았으니까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? 그래 알겠어 아직 2주면 14일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볼게 응 근데 비키야 이 토끼 인형은 어디서 났어? 완전 귀엽다 헤헤 귀엽지 근데 내가 이 인형을 일로 가져왔었나? 방에 놔뒀던 것 같은데 귀엽다 그치 이렇게 딱 안아주면 너무 조그맣고 애기같아 헤헤 엄마가 사주셨어? 그게 아니라 이 인형 비키야 분리수거 갔다오자 아 귀찮아 귀찮아도 해야지 이거 엄마가 혼자 못하지 아 아 빨리 어 어 귀엽다 누가 버린건가? 완전 새것 같은데 비키야 어 너 어디 갈대 있어? 비키야 엘레베이 비키야 엘레베이 언니랑 같이 갈까? 언니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아우 더 뽀해졌네 여기 쉬고 있어 아 아 주운거야? 응 좀 무섭다 뭐가? 주운 인형 인형에 주인의 영혼이 깃든데 이야 좀 무섭다 원래 주인은 누구였을까? 원래 주인? 원래 주인의 영혼이 이 인형에 깃들어 있는거야 누굴까? 원래 주인 야 너무 무섭다 그냥 인형이야 새거야 근데 누가 이렇게 새 인형을 버렸을까?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귀여운데 얘들아 간식 먹어라 오 간식 간식 아몬 아이 가부 나랑 마트를 몇번에 가는데 몰라 아휴 안되겠다 마트 간기 무슨 노래지? 되게 중독성 있는 노래네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 많이 먹어 맛 있지요 근데 저 토끼 인형 진짜 귀엽다 너 저 토끼 인형한테 빠졌네 너 이제 막 비키야! 하면서 안 들어오고 토끼야!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이름을 불러야지 근데 저 토끼 인형 이름 있어? 아니? 이름 아직 안 지었는데? 이쁜 이름 지어줄까? 응 너무 좋지 뭐가 좋을까? 토끼니까 토순이었대 좀 너무 순박하지 않아? 샤샤 어떠니? 샤샤? 오 그래 샤샤 좋다 샤샤 이쁘다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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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너 이름은 샤샤야 샤샤 우리 샤샤 머리핀 할까? 이거 어때? 예쁘다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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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근데 넌 어디서 왔니? 원래 주인은 어땠어? 원래 주인이랑 헤어져서 슬프겠다 앞으로 언니랑 재미있게 잘 놀면 되지 졸려 자야지 아우 샤샤가 뭐야 내 이름 에드워드라고 머리에 핀까지 꽂아줬어 나 남잔데 정말 모냥 빠져 오늘의 문제 아리엘은 누구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? 오마이비키에서 보라색 머리로 나오는 아리엘은 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과일을 파는 분인데요 찌노키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